오늘은 여러분께 열등감 덩어리의 여자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여자들이 어째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보고 가시죠. 연예인 조세호씨가 이번에 9살 연하에 여성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결혼을 준비 중이다 말하죠. 조세호씨의 멋진 결혼생활과 행복한 내일을 기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여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한녀들 진짜 지독하다 조별과제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어. 라는 말의 의미를 보시면 결혼이라는 과제를 한녀들이 동시에 진행 중인데 어리고 돈 많고 잘생긴 남자에게 다같이 결혼해야 과제에서 앞서나가는 건데 자꾸 나이 많은 남자에게 결혼하는 여자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거죠. 유재석씨도 9살 차이나는 여자랑 결혼했다고 욕하고 왜 그러고 사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저런 남자랑 결혼하는 거 비위 안상하냐는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남자는 존나 살기 편하다 조금만 유명하면 나이 한참 어린 사람 만나고 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역시 악플러 90%는 여자라는 말이 증명되듯 우리 한국 여성들은 조세호씨와 신부님을 향해 악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위도 좋고 역해서 못 참겠다는 우리 한국 여자들 그녀들이 이렇게까지 개거품을 물고 욕하는 이유는 9살 연아의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여자들은 남자가 8살 연상의 담임선생님과 결혼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고지순한 사랑이다 라는 식으로 연아남을 만나는 걸 지고지순하다 말하고 순정남이다 진짜 좋아했나봐 인터넷 소설 같고 너무 보기 좋다 라는 말을 쏟아내는 우리 한국 여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자가 연아남을 만나는 걸 지고지순한 사랑이라 말하고 남자가 연아녀를 만나는 건 더럽고 추접스럽고 더러운 매매혼이라 주장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이래서 대한민국 여성들을 향해 양심 없는 비페미니즘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쯤 됐으니 여러분은 저렇게 조세호씨를 향해 악플 다는 여자들이 어떤 여자인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조세호 어쩌구저쩌구 유재석도 다르게 보인다라고 악플 쓰는 이 여자는 본인께서는 fm리스트일 뿐 남염하는 여자가 아니라 정상남이랑은 연애할 계획이 있다 말하지만 본인께서는 점점 남염이 심해지고 있고 일번남이 아니면 남자라 말하지 말라는 혐오성 발언을 보여줍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여자들이 조세호씨를 향한 악플을 다는지 알겠죠? 조세호랑 어제 연애하는 생각했는데 웹하고 토가 나왔다라는 악플을 쓰는 여자 그녀는 10kg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고 웅웅웅거리고 있으며 현 시점 70kg의 고도비만의 여자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딱 눈치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 조세호씨를 향해 전방위적인 악플을 달고 있는 여성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의 인생이 망한 여자입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망해버려서 가망이 없는데 옆에서 자꾸 누가 결혼했다 어쩌구 저쩌구 말을 하니까 질투가 나서 몸이 달아올라 미쳐버리는 거죠. 조세호씨의 신부를 향해서 비위가 좋다는 악플을 날리는 이 여자 실업급여를 다 타먹고 일하기 싫어하는 세금 도둑 여자이고 저 정도 피부가 지금 좋아진 피부라고 여성시대에 자랑하는 여자가 이 여자이죠. 백수가 되고 세 달 동안 남들 일어나는 시간인 아침에 잠을 잤다고 말하는 이 여자 그녀의 학력은 일주일에 여섯 번이라는데 최저시급을 받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력을 가졌습니다. 이런 여자가 지금 조세호씨의 신부님을 향해서 비위 좋다는 악플을 날리고 있죠. 한심하고 또 한심하지 않나요? 그녀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을 향해 악플을 달며 자신과 같이 인생이 망하길 빌고 있습니다. 자신은 가지지 못한 직장과 예쁜 얼굴 몸매 그리고 잘나가는 남편까지 그녀들이 조세호씨와 그 신부님을 향해 악플을 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한심한 인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저녁 치킨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자기 외모에 불만 있으면 온라인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띈다고 합니다.